이번 시간에는 파일 압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파일 압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컴퓨터에는 여러가지 파일들, 물론 폴더도 포함됩니다. 이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파일과 폴더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야 되고 또 폴더 같은 경우는 사실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는 방법이 파일을 압축하는 거고요. 또 파일 압축의 또 다른 측면은 이 압축이라는 말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파일의 용량이 만약에 10이었다고 하면 이 압축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그 파일의 크기를 10에서 5로 줄이거나 아니면 3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파일이 컴퓨터 상에서 이 저장 공간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압축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더 많은 파일을 보관할 수가 있게 되겠죠. 물론 파일을 압축하게 되면 압축한 상태 그대로 파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압축을 풀어줘야 됩니다. 제가 설명은 그만하고 파일 압축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압축하고 어떻게 해제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파일 압축에 보시면 빵집이라는 프로그램과 이 세븐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저는 빵집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거고요. 이 세븐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기 어려울 겁니다. 빵집이라고 하는 양병규님이 만드신 이 프로그램이고요. 성능이 아주 좋고 굉장히 귀여운 프로그램이에요.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빵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메뉴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빵집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입니다.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.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와요. 그 중에서 빵집 설치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이 링크를 찾아보시고요.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죠. 거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다운로드가 되고요.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서 저는 얘를 누르고요. 자 빵집을 설치합니다. 라고 해서 설치 화면이 나오죠. 그래서 다음을 누릅니다. 자 그럼 다음 경로에 설치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다음을 누르면 되겠죠? 자 그 다음에 아이콘을 만들겠다. 이것도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.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. 자 사용중인 탐색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. 자 이렇게 되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. 이거는 이 빵집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수정할 건 없어요.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. 빵집 설치 완료가 되면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다 내려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빵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으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. 근데 이 압축 프로그램들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지우도록 할게요. 아이콘을 선택하고요. 그 다음에 이 del이라고 적혀있는 아니면 delet이라고 적혀있는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죠.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시켜요. 그리고 여러분이 압축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제 조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고 싶어요. 그런데 이 폴더체로 전송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전송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파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전송을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 폴더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면 그 역시도 힘든 일입니다. 아니면 제가 여기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과 그리고 조카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같이 묶어서 이 두 개의 폴더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도 이건 힘든 일이죠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빈 공간에 놓고요.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폴더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시면 두 개가 파란색으로 강조되면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자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죠. 그 중에서 pictures zip로 압축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. 자 앞에 있는 영어는 의미가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. 이 파일의 이름은 pictures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자 여기서 이 아이콘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.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시면 여기다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자연과 조카 조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명이 바뀌죠. 그리고 이 파일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자연 또 조카라고 하는 두 개의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그대로 이 파일 하나의 파일 안에 보관이 된 겁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파일만 누군가에게 전송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파일을 받아서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파일을 해제하면 다시 여러분의 지금 이 사진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연과 조카라고 하는 폴더 안에 각각 사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복원이 되는 거죠.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이 파일을 제가 복사해서 바탕화면으로 가져갈게요. 붙여넣기라면 자연과 조카라고 하는 이 파일이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했죠. 그럼 제가 여기서 이 파일을 해제할 건데요. 이거는 물론 여러분이 다른 데다가 이 파일을 위치시키고 해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파일을 받아서 해제하는 거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 파일을 제가 해제하는 걸 보여드리면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이 파일 위에다 올려놓고요.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 중에서 알아서 풀기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풀기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알아서 풀기라는 걸 선택해 볼게요. 그러면 클릭하면 방금 화면이 바뀌었고 이 자연과 조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죠.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그럼 이 폴더 안에는 자연과 조카라고 하는 폴더와 이 조카라고 하는 자연이라는 폴더와 조카라는 폴더가 들어가 있고 그 안을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까 보셨던 그 파일들이 있죠. 그 파일들이 이렇게 보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첫 번째,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렇게 묶여진 파일을 풀어서 그 압축하기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러 개의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빵집을 압축하기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어요. 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빵집을 압축하기라고 하는 이 상자가 뜹니다. 이 상자에다가 여러분의 파일 이름을 정할 수 있고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은 다른 걸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집을 쓰시면 되고요. 압축률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압축 안함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이 그 파일을 묶지만 파일의 크기를 줄이진 않아요. 대신에 빠르게 압축이 되죠. 그런데 최대 압축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압축을 하지만 동시에 파일을 압축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. 또 다른 사람이 그 압축을 풀 때도 오래 걸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파일을 압축을 하지 않는 것과 압축을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보통을 선택하면 되겠죠. 압축한 파일은 그냥 냅두기는 이 압축한 파일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세 개의 파일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파일들을 그냥 두는 겁니다. 휴지통으로 하고 압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으면서 동시에 원본이었던 이 세 개의 파일이 있죠. 이 파일들을 삭제하는 명령이 바로 압축한 파일을 휴지통으로 라는 겁니다. 저는 휴지통으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는 건데 그 중에서 패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. 이 패스워드는 뭐냐면 이 압축한 파일을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압축한 파일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열람하거나 실행하려고 할 때 이 여러분이 지정한 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이 파일을 풀 수가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패스워드 기능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파일을 해제할 때 패스워드를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파일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저는 패스워드는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. 파일 이름은 조카라고 하고 저장을 눌러볼게요. 그러면 세 개의 항목을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죠. 제가 아까 선택할 때 파일 세 개를 휴지통에 버리겠다라고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죠? 여기서 예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압축된 파일 세 개가 휴지통으로 이동을 했고요. 삭제가 됐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조카라고 하는 압축된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.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묶고 그 파일의 압축률을 지정하고 이런 어떤 세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.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압축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. 두 번째는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더 많은 파일을 이 저장장치에 저장하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.